스윙스 볼까요, 스윙스? 어, 술먹지상렬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지상렬 유튜브에 스윙스와 개그맨 양기웅이 나왔다 양기웅이 스윙스 보고 시계를 바꿔 차보자고 양기웅? 아, 이 로봇 흉내내시는 이분 음...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카시오 양기웅의 시계를 실수로 떨어뜨려 버렸어, 스윙스가 어우, 죄송해요 아, 안되겠다. 이거 나 똑같이 떨궈야겠다 떨어뜨려야지 힙합은 이러면서 어... 지상렬이 방수되잖아? 스윙스 시계도 똑같이 떨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의도 없이 스윙스 롤렉스를 술잔에 담가 말아버려 지상렬 아저씨가 이거 방수야 이에 다른 잔에도 담가버려서 분위기를 모면하는 스윙스 제작진이 시계 담글 때 탄식을 하자 역으로 역정을 내는 지상렬 심지어 지상렬의 MC인데 마무리도 안하고 스윙스랑 양기웅만 남기고 런해버림 술 취해서 본인 먹고 있는 약봉지 꺼내며 간다고 하는 중 아... 개빡친 스윙스 어... 흠흠흠 이 자리에서 도망가 런 때려버렸어 오늘 초면인데 자꾸 선 넘는 애만 남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작진들이 뭔가 좀 직궂은? 뭐 이런 의도로 이렇게 뭐 유튜브 예능 워낙 많으니까 어... 직궂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채널인가 봐 나 한번도 본 적은 없는데 좀 익살스러운 그런 채널인가 보네 영상 이제 스윙스한테 고소 맞을 과거로 업로드를 했다 1일 전에 올라온 건데 조회수 1.5만이면 지훈 형님 기웅입니다 어제 오늘 영상 모니터링 했는데 영상 보니까 제가 형님한테 무례하게 온 것 같아요 회의 때 재밌게 세게 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정도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 토크 예능도 처음이어서 긴장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스윙스 형님께 보내드린 내용이에요 쉬는 시간마다 괜찮으시냐고 여쭤보고 괜찮다 하셔서 제가 점점 취함을 조절을 못했다 계속 직궂게 12성 드립치나 MC도 중간중간 사과하고 조율해가면서 찍은 거라서 유튜브에 다 그러려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윙스 님이 존나 산또가 나가버린 거야 힙합인 줄 알았는데 10선비가 오셨네 그러니까 전여친 이름이거든요 이게 전여친 이름을 모음 처리해 가지고 전여친한테 그러니까 전여친한테 차이지 스웩 임보라한테 그러니까 차이지 술먹지상렬 네번째 술꾼 돈가스 스윙스 등장 힙합은 위험한 짓거리 하는 거라고요? 그래 어디까지 위험해지나 보자 소주에 밥 말아 도원결이 때렸고요 롤렉스 삥 뜯었고요 괴물레 법 타이틀 방어전 그 와중에 힙합은 어디? 시종일관 두손공손 스윙스 경찰청 포토존 설거 각오하고 만든 방송 이거 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싸대개 존나 마렵다 쓰는 워딩이나 씨발 뭐 쓰는 이모티콘도 이모지도 좆같이 막 쓰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이거 부드러운 첫 만남 산뜻한 탄산괴 먹는 김 켈리 맥주와 함께합니다 제작진들의 영상 설명란이 전여친까지 언급하게 되는 선 넘는 문장들로 결국 여론이 난리가 난거야 그래가지고 스윙스가 자기 인스타그램에다 이렇게 썼어 이렇게 내가 싫으면 부르지 마라 왜 불러놓고 영상 올릴 때 돼갖고 속마음 드러내냐 나 제작진들 진짜 밉다 면전에 대놓고 뭐라고 하든가 수고했다 좋았다 라고 얘기해 놓고는 영상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게 맞냐 난 잘만 해줬는데 도와줘도 왜 그래 내가 뭘 그래 잘못했어 아니 스윙스 불러놓고 개척주자 이게 당신들 전략이야 그래서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대 그래서 이제 사과문을 올렸대요 눈쾌 후 저의 dear 울음샷 갑자기 안정하는 저의 손으로 누워서 First 아 faut 이쁘 툭 저것 때문에 블랙넛이 지상렬한 것 같아요. 개별적용노래한게 개웃김 이건 그냥 양기웅이 문제였다. 영상을 직접 본 사람인가봐. 제작진은 편집에 개입도 안한게 잘못이긴 한데 애초에 이 채널은 날것 그대로 하는 방송이었다. 양기웅 새끼가 존나 선넘더라. 제작진은 필터 없이 내보내고 글로 처 적은 것 뿐이다. 분위기에 취해서 뇌 빼고 유쾌한 척 억지 부린건 존나 역한데 술 먹지상렬보다 예전 구독 안하면 지상렬이 더 재미있긴 한데 그냥 지상렬 술 마시는 인간미 때문에 보는 채널인데 근데 제작진도 문제가 있네. 전여친원 그분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야?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힙겔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힙합, 래퍼들이 이런식으로 소모되는게 이런식으로 소비되는게 보기가 좋지 않았다라는거지. 래퍼, 힙합 문안을 깔보고 존나 내려치는데 우리 힙 게릴러들이 나서야 된다고 본다. 이건 스윙스가 항상 까인데 랩도 존나 잘 못하는데 가오 존나 처잡고 뭐 이렇게 어디가서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나대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무슨 뭐 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콘서트를 열었는데 5천명, 5천석인데 그중에 팔백 몇십석 밖에 안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보니까 막 두 자리, 세 자리만 이렇게 예매율이 올라가니까 훨씬 밑도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무료로 공연 이렇게 전환한 것까지 포함해갖고 되게 빙신같다. 여기 힙겔 내부에서도 그닥 좋은 여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번에 그 지상열 저 채널에서 저런 대우를 받으니까 이제 진짜 화가 났나봐. 스윙스 씨바라 뺨이라도 좀 쳐라 뭐 탑한테 씹혀 김구라한테 씹혀 싸이한테 조아려 하다하다 씨발 지상열 옆 걔 듣보자 웃음싸게도 널 만만하게 본다 씨발 진짜 저 새끼 니가 박재범이나 덕하이엇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냐? 어디가서 힙합 밈으로 만들고 쪽팔리는 집 좀 하지마라 시원하게 아구창 갈기고 오던가 욕 한 사발이 시원하게 하던가 별의별 개 듣보고 개그맨 새끼도 지랄하노 개그맨들이 힙합을 무시한다 이건 힙합 팬에 대한 모욕이다 이찬혁 시즌2를 만드는 중 블랙넛 니 엄마 연세는 곧 육심 널 먹여살리네 여전히 정말로 그 모습 안쓰러 진짜로 진정한 노모이셔 니 엄마 지상열 블랙넛 예전 가사 으흐흨 두근 zm 응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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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어? 카페 올라왔어? 스윙스 인스타 라이브? 오 기분이 나빴냐 안 나빴냐 물어본다면 당연히 처음엔 기분 나빴지만 근데 너무 괜찮았어 지상열 형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 말을 한다고 바뀔 수 있다 하면은 바꾸고 싶어요 그냥 그 형님 원래 코미디 스타일 그렇잖아 원래 되게 이렇게 선 넘는 위험한 예술을 하는 분이잖아 오케이 재밌었잖아 웃겼어 오케이? 난 웃겼어 내 시계 멀쩡해? 나도 멀쩡해 오케이? 근데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이 상황을 막 이렇게 큰일로 더 이상 안 만들고 싶어 나고 그 양 미스터 양 같이 나왔던 친구 처음 봤어요 너무 선 넘긴 했어 나 그때 되게 기분 나빴고 뭐 뭐 그랬어 그 모든 그냥 바이브들이 그날하고 그 이후에 그냥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그냥 뭔가 좀 너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보다 훨씬 잘할 수 있고 그것보다 훨씬 우리 둘 다 너무 젊어서 우리 같이 훨씬 올라갈 수 있어 부탁할게 너 자신을 더 높이세어봐 미스터 양 오케이 화이팅 할게 진짜 응원할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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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은 같이 넘어 다시 안 먹을 것 같은데 양기웅 이란 사람이 엄청 저 선을 개같이 넘었나보네 근데 나 이 사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코미디 빅리그에서도 뭔가 AI 목소리 흉내 존나 잘 내고 최근에 그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인데 거기서도 약간 그 흉내 잘 내갖고 어 이 사람이거든 안녕하세요 저는 AI 뭐 이거고 그리고 재주가 되게 많아 어 맞아 김혜준 채널 태양인 지올팔 이렇게 가지고 지올팔 여기 이것도 잘하고 지올팔 흉내도 잘 내고 이 사람이야 스테이오 스테이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트박스도 잘하고 되게 재주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아 원본 볼 수 없나? 얼마나 선을 넘었길래? 존나 보고 싶네. 야 영상 있으면 좀 좋아 봐. 진짜 보고 싶다. 스윙스가 이 정도 했으면 예능 많이 나왔어. 라스부터 해갖고 예능이 엄청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유쾌하게 넘길 줄 알고 굉장히 젠틀해. 근데 존나 빡쳤나 봐. 그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고 그거보다 훨씬 우리 둘 다 너무 젊어서 우리 같이 훨씬 올라갈 수 있어. 부탁을 할게. 너 자신을 더 높이 세워봐. 미스터야. 오케이? 화이팅할게. 진짜 응원할게.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술은 나지만 다시 안 먹을 것 같은데 인사도 안 돼. 제작진분들 내가 너무 서운했던 게 내가 어젯밤에 글 썼잖아? 근데 지금 내가 너무 여전히 서운한 게 사과하는 태도가 정말로 아, 아파요. 아직도. 왠지 얘기할게. 두 번 올렸잖아? 한 번은 켈리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켈리, 나보다 이 맥주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두 번째 사과는 두 번째 사과는 여전히 화나 있더. 내용 보니까. 너무 읽는데 더 화가 났어. 제작진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들 나이를 먹고, 드시고 사과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일을 계속 크게 만드니까 내가 보면서 답답했어. 지상열 형님이나, 미스터 양이나 래퍼들 까는 거 재밌고 스윙즈, 누구보다 패는 맛이 있잖아. 타격감 있잖아. 돈까스, 옥타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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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괜찮아. 나 그거 알고 나가는 거야. 뭐하러 내가 거기까지 갔겠어? 존경심이 있으니까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제작진분들한테 이제야 좀 정신 차리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사과도 정말 못 받겠고요. 스윙즈, 술, 얼옥,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뭐 마무리를 어떻게 이렇더라? 가오가 몸을 지배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예의 바르고 손모으고 얘기를 했는데 손모으는 것도 비꼬더라. 내가 손모으고 이러고 앉아있었잖아. 끝까지 긴장하려고 선배야. 가오가 몸을 지배하다? 이거는 그냥 사람 비읍시회도 만드는 거잖아. 영상 나올 때 글로 뭐라고 했지? 10선비? 10선비? 내가 10선비야. 내가 10선비에다가 언급될 필요도 없는 분까지 언급하면서 내가 또 막 뭐라 하지? 뭐라 하더라? 뭐 롤렉스 삥 뜯겼고요. 뭐 힙합은 무슨 와우 이게 나는 그거 보고 돌았어요. 그의 소개란에다가 그거 올려. 이런 그의 소개란에다가 이 개 이 시발 새끼들 내 진짜 존나 빡치겠다. 아니 내가 보은데도 감정이 존나 된다. 그러니까 개 마탱이 갔어 지금. 힙합에서 잔뼈가 굵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 관록이 있는 사람이야. 어? 와 와 나 뭐 10선비 오케이? 나 뭐 10선비네. 내가 10선비같이 행동하지도 않는데 그럼 기분 존나 나쁘지 뭐. 아니 대단하지. 컨트롤비트 때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런 영향력을 누가 줄 수 있었어. 그때 대박이었잖아. 컨트롤비트 때. 나쁘지. 뭐 어떡하고 나고. 내 매니저분들 통해서 문자를 보내서 나한테 사과하고. 전혀 설득이 없냐고. 인스타에다가는. 아니 인스타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사과한 것 중에 하나는. 나보다 이분들. 이 광고주 분들한테. 하하하하. 사과를 하려고. 나를 그냥 이용하고. 개 조사한거지. 절대 하지 말아지요. 사과. 안 받을게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삶 축복해요. 더 나은 삶이 찾기 바래곤. 지금 사람들 중에. 켈리 불매운동하지 않은 분들 많아요. 여러분 켈리 절대 불매운동하면 안되요. 켈리 맥주는 아무 잘못 없어요. 켈리 맥주 존나 좋아요. 그날 개 맛있게 먹었고요. 켈리 맥주 여러분들 진짜 많이 드세요. 나 오늘 공유 형님처럼 마실까. 쿨하네. 어. 그래서 뭐. 술 먹지 상렬은 채널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작진 새끼들 진짜. 마탱이 갔네 이거. 스윙스 비오감이었는데. 갑자기 존나 멋있어 보이네. 분위기 살리려고 지상열 잔해도 담궈주고. 무슨 한 번 듣도 보도 못한. 초면인 광대 개그맨이. 전여친 얘기하며 조롱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계속 유쾌하게 풀어나가려고 했었다고. 아 진짜? 그 미스터 양이라는 사람이. 그 전여친 드립 쳤어? 시발 새끼네 그거. 전여친 언급하면 그건 아니지. 그건 언급하면 안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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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에서 뭐 갔어? 진따들이 많아요. 루시에서 뭐 갔어? 루시에서 뭐 갔어? 진따들이 많아요. 컷 폭로하는 새끼들이 많아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어. 내가 유엔. 넘어갑시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야 이건 또? 속보야? 폭행 신고에도 귀가 좋지. 경찰 조사 직후 동고 여성 살해. 이근을 죽인다던 구재혁. 스파링 실력 보기. 계속 치다가 지금 다 지친 구재혁씨들. 자 준비. 자. 고. 더 줘. 오구. 우기졌네. 아. 한 마루 하지 말고. 천천히 한 발 한 번만 천천히 한 발 한 번만 덜 가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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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끝나간다 끝나간다 족밥입니다 저는 네 하하하하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 이런 치졸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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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얼마 불렀어 에이전트에이치가 엄청 높게 부른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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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전트에이치 에이전트에이치 무슨일이야 어 로테리아에서 이번에 이렇게 뭐 문의가 왔는데 형님 뭐 얼마 받으실거에요? 얼마 받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근이 로테리아가 아닌데 로테리아에서 직접 연락 오는게 아니라 왜 에이전트에이치가 나에게 금액 협상에 관한 이야기를 왜 너랑 해야되지? 어 하니까는 에이전트에이치는 자기가 금액을 조율하는 연락 담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에? 이근은 모두 다 출연하기를 바래서 최대한 낮은 금액인 2천만원을 얘기를 했대 다 같이 출연하길 바래서 어 2천 정도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나보지 그 이후 로테리아는 이근한테 컨택을 해갖고 이근만 따로 광고를 찍어버렸어요 근데 에이전트에이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근이 남들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해서 자기만 광고를 따냈다며 모두를 뒤통수 쳤다며 이렇게 에이전트 자기만 잘되려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에이전트에이치 이근은 애시당초 에이전트에이치가 얼마를 불렀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다른 교관들도 얼마를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에이전트에이치는 사실 4500을 요구를 했대요 롯데리아는 그냥 가장 인기 많은 이근만 써서 광고 찍는게 더 낫다는 판단에 이근만 데리고 광고를 찍었대요 이후에 가세현 등 이근 논란을 터트리면서 롯데리아 밀리터리 버거 광고가 삭제가 된거죠 이건 롯데리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팩트일 수 밖에 없는거지 롯데리아가 처음에 무사트한테 연락을 했을때 무사트가 내 연락처를 일부러 안줬다고 그래서 이근 매니저랑 롯데리아랑 일을 같이 진행하고 있을 당시에 연락을 계속 못하게 했다고 황지훈이 에이전트에이치거든요 황지훈이 4천억을 불렀대 난 어이가 없지 나는 제 가격도 모르는데 내가 가격을 알고 그리고 반으로 낮췄다 그래서 내가 그걸 훔쳐왔다 그런 프레임을 씌웠대라는거야 미친놈 아니야 그리고 나를 완전 미친놈으로 만들었어 나를 완전 개쓰레기로 만들었어 그 소문때문에 내가 얘한테 실망 엄청 많이 했어 한 3일전에 올라온 영상 이후로 아직까지도 영상 안올라오고 있죠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좋아요 에이전트에이치님은 지능, 수싸움, 무엇보다 양심 싸움에서 전부 패했다 자존심이 엄청 강하신 분이라 그 어느 때보다 분노감에 휩싸였겠지만 양심적으로 회거 영상 올리는게 1%의 민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까지 안량한 자존심 때문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애초에 엘리트 장교 vs 하사전역 한 사람이라고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요 자 10년전 유행어 vs 요즘 유행어 밈근왕 와 무한상사 진짜 오랜만이네 행쇼의 줄임말 우왕굿 시도되지도 없이 뭐하면 우왕굿 킹왕짱 지몬미 고고싱 대략 10년전의 유행어들 행쇼 킹왕짱 우왕굿 고고싱 지몬미 이런거였는데 아이 백 OTL 이런거는 20년전이구요 예 근데 요즘 유행어 특 누가 칼들고 뭐뭐하라고 협박함 누칼협 알빠농 어쩔TV 저쩔TV 킹반네 월거지 전거지 엘사 이백충 기생수가 진짜 미친 미치긴 했어 어감이 기초생활수급자 참 기생수 착장 족장 해지 빌거지 월거지 엘사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혐오 표현이래 자살은 그만이야 크흠 크흠 옛날 10년전에 비해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밈이나 유행어들이 어떤 좀 뭔가 유쾌함이나 긍정적인 것들은 거진 사라지고 알파노 누칼협 이러면서 뭔가 좀 어 좀 부정적인게 많다 날이 서있고 좀 비판적이고 음흉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다 그쵸 음흉하고 그러니까 뭔가 나는 누칼협이랑 말빠노 같은게 약간 그런 느낌 나도 쓰긴 하는데 뭔가 이게 처음에는 좀 웃겼거든 근데 지금은 뭔가 이 악물고 쿨한 척하는 이 뭔가 패배주의랑 열등감의 산물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 사실은 어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나영석 PD 생방송 유튜브에 생방송 하셨구나 옆에 계신 분 누구야 나름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박원순 고추 빨개는 뭐야 얘들은 왜 이러는 거야 정신나간 애들이 있네 이것도 원래 있는 분이에요 원래 이런거지 채팅관리를 강태시키고 정신나간 애들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 인터넷이니까요 우리 우린 지하격투장이 와있는거였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내가 어디 내가 순간순간 까맣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 내가 저렇게 똑바로 차려 음 음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긴방은 한마바퀴 지하격투장이라고 조언해줬다고 그 말이 맞지 아 근데 그 기능이 있는데 채널 구독한지 조금 돼야되고 좀 저 약간 채팅 딜레이 같은거 좀 넣고 그러면은 충분히 괜찮아질텐데 중년 남성이 바이크를 타야하는 이유 형 형 안봐 코인노래방 천원에 두곡은 너무한거 아니냐 한곡에 500원 너무 괘씸해서 마이크에 침 이빠이 뱉고 마이크 커버로 덮어놓고 왔다 양심적인 가격으로 하면 좋겠다 결국에 피해보는건 단음손인 아니야 나이먹고 뭐하는거냐 뭔 개소리야 사장이 나중에 치우겠지 그리고 애초에 사장놈이 적당한 가격으로 했으면 이런일도 없었음 흐흫 미친새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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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새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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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만?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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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만? 개망한거 아님? 누적이잖아 지금까지 지금까지 흐흫 흐흫 앙 테이브 아주 예전에 봤던건데 사곡관에서도 조롱당하고 있다 생긴거 같다가 흐흫 훗 그냥 하면 이 새끼 여친 이별 통보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어증 걸리고 막 그랬었나 그래서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거야 진술 거부하고 있다고 최근에 이별 통보를 받았다 제주도 가서 여자친구랑 같이 함께 살았었다 와 찌질한 새끼네 그래 혼자 뒤져라 이 새끼야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담배 물어가는 것 같지는 뭐야 까치가 담배 물어가가지고 자기 그 둥지에다가 놓고 나뭇가지인 줄 알고 뭘 저럴 수도 있으려나 김태리님 최근에 뭐 문제 있었더만요 김태리님 난 이게 욕먹을 짓인가 싶기도 해 뭔가 사람들이 글고부스러움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김태리님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많은 나라에 각지 각국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김태리 팬들이 있다 난 이것에 대해 놀랐다 근데 내가 자막을 쓸 때 제작 스피드가 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서 좀 이런 쪽에 있어서 실력이 좋은 분을 번역을 부탁을 드리고 싶다 근데 재능기부다 내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하는 말을 각국의 자막으로 만들어줄 사람을 찾는다 하지만 그 자막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재능기부여야 한다 이거거든요 결국 무급으로 재능기부자를 구하는 피드를 올려요 처음에 이제 이런 글이 있었어요 뭐가 문제야 김태리 유튜브가 수익 찬출성 채널도 아니고 공적인 것도 아니고 해외 홍보하는 건데 자신을 비정상가 해봤자 약간 좀 그런 뭐 브이로그 식으로 이제 올리겠지 비정상적인 근로계약 작성인가 그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문제냐 마케팅을 배우면 알겠지만 조회수로 직접적인 수익 창출 안 하는 유튜브로 엄청난 감정적인 수익 효과도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조회수 수익을 다 기부하더라도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강민경 왜 욕 처먹고 있는 거냐 테리야 요새 연예인들은 참 신박하게 병크치네 현실감각이 없는 건가 호강의 겨운 양반이네 잘되고 나서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사회생활 못해본 인간 사고 해로인 듯 재능 기부로 제 유튜브 출연 좀 해주십시오 존나 웃긴 애네 본인 알바생활 존나 했다며 그 시절 생각 못하고 꽁으로 받으려고 하나 그래서 결국은 기사까지 났어 김태리씨 그건 재능 기부가 아니라 노동력 착취라고 불려요 진짜 진심 연예인들이 이럴때마다 개정 떨어진다 연기도 재능 기부도 재능 기부로 돈 받지 말고 한번 해보시죠 자막 따는 게 얼마나 노동력이 심한데 왜 그래 도대체가 젠장 여자들은 신랄하게 까버리네 여자들이 김태리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욕 존나 먹네 그러게 나나 우리 카페에서는 크게 뭐 그냥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거고 할 사람들은 깔렸을 텐데 자기가 자기 의지로 돈 안받고 일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게 뭐 문제가 되나? 라고 얘기한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지금 우리 카페나 나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펜코라든지 뭐 DC라든지 여초사이트에서는 아주 발작을 하네 강제성이 없잖아 강제성이 없잖아 저게 잘못을 한 거라고? 무슨 잘못? 대체 뭐가 문제임? 안 할 사람은 안 해야겠다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선택권은 저 글을 읽은 사람 중에서 자막을 달 줄 아는 사람인 거지 왜 제삼자들이 저걸 보고 막 열받아갖고 저런 애 한 얘기야 저게 비호감 짓이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는가? 김태리가 이득 보면 불이익이 있는가? 뭐지?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욕먹을 일인가 싶어 나도 예를 들면 우리 카페에 자료 올려주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 뭐 어차피 뭐 커뮤니티야 서로 서로 퍼다 나르고 이렇게 하기 바꾸지만 나도 우리 카페에 올리고 하지만 이건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즐기는 취미의 영역인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나도 뭐 굳이 우리 채팅 매니저나 우리 카페에 자료 올려주는 친구들한테 뭐 따로 해주는 건데 하고 나도 없어 근데 뭐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강제성은 전혀 없거든 고맙게 생각은 하지 당연히 응 응 음 슝 오빠가 좋아 응 사이다 고마워 뭐 이게 착하고 안착하고의 이야기일까요 과연 손 떤 아저씨님 전 그렇게 생각 안해요 이해가 안가네 나도 나중에 우리 팬들이랑 같이 연탄봉사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거기 나와준 팬들한테 밥 정도 사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거기서 일한 시간만큼 내가 돈을 줘야 되나 갑자기 나 여기서 연탄봉사 생각나네 아니 나 연탄봉사 하려고 올 사람들 오라고 하고 그냥 하는 거지 근데 뭔가 이런 건 갑자기 좀 불현듯 떠오르네 근데 그 와중에 또 김은희 신작 드라마 악귀 연탄봉사요 열정페이 생각 말고 돈 주세요 오정세 김태리 오 오컬트물이야? 재밌겠다 김은희 작가 잘 만들잖아 오